안녕하세요 훈호입니다 오늘은 환상의 눈송이 축제 눈싸움 한바탕 해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눈 뭉치 잘 들었어요 눈 뭉치 잘 들었어요 눈이 떨어졌어요 다시 싸워야 해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이제 눈이 쏟아질께요 이제 눈이 쏟아질께요 적의 승리까지 집중하셨습니다 에이 뭐요 뭐야 랄라 이래 이게 거의 정말로 슬슬 구멍이 아, 이 암시가 너무 좋네요 좋은 눈을 기사하여 아, 저거 알여! 안녕하세여 자, 제가 맞힐거예요 아, 으악! 오적 남았음 이제 왕쏠가 차가운거에요 이제 왕쏠가 차가운거에요 자 제가 갖출거에요 자 절개가 4점 남았습니다 3점 남았습니다 4점씩 4점이나 1점 남았습니다 완료 5점 더 멋있는 might 경기 종목 1위 최고의 플레임 눈싸움 데스매치 15킬 6데스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미있는 예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크루 빙뽕